이거 빨래 좀 같이 개요 어 나 하는 거 보고 얌전히 개야 돼요 어 참 집안일 끝도 없어 지금은 세탁기도 있고 청소기랑 약과죠 옛날 엄마들 불쌍해 동진 엄마 가서 너무 잘 됐어요 어떡하든 어머님 눈에 들 기회야 너무 잘 보이지 마 1년 살고 나갈래도 못 가게 잡으시면 어떡해 뭐 하러 나가요 번거롭게 정말? 응 식구끼리는 정부치고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자기만 좋으면 뭐 나야 당연히 좋지 오늘 내가 솜씨를 발휘해야지 나 뭐 거둘 거 없어? 확인 전화나 해봐요 저녁들 드시고 들어오시지 않게 응 응 응 응